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비스트워즈 시리즈의 마스터피스 라인 중에 하나에요 MP43번 메가트론의 KO 버전 제품입니다 네 일단 MP43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나와준 제품입니다 비스트워즈를 좋아하시는 분들, 비스트워즈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마스터피스답게 작중의 조형 재현도를 되게 잘 해줬고 이런 칫솔, 이런 소품도 잘 넣어줬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고관절 부분의 파손 같은 게 조금 아쉬웠고 이런 공룡 머리에서 나오는 음성 기믹 중에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예스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계속 일본어만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게 조금 아쉬웠는데 이 MP44 메가트론 KO 버전 같은 경우에는 공룡 헤드의 음성 기믹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음성을 넣어줬다고 합니다 물론 짭이에요 짭이니까 라이센스 없이 그냥 다 넣어준 건데 솔직히 이 KO 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진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MP43 메가트론의 도색이나 뭐 그런 몰드? 그러니까 이런 공룡의 피부 느낌을 너무 잘 표현해줘가지고 솔직히 복제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또 해줬어요 해줬는데 조금 잘해줬습니다 뭐 허리 뭐 되게 스무스한 것 같은 거 개선해줬다고 하고 음성 기믹 들어갔고요 그리고 공룡에 대해 뭐 불 나오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물방울 맺혀 있는 게 제가 방금 그 소독제를 조금 뿌렸어요 요새 시국이 우한 중국 지방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혹시 몰라서 좀 소독제를 뿌려줬습니다 장갑까지 끼고 하려다가 장갑까지는 조금 오버한 것 같아서 일단 뭐 겉에만 이렇게 소독제를 뿌려줬습니다 뭔가 난잡하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헤드 꺼내 주시고 뭐 이런 거 되게 난잡하게 들어가 있어요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제품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꺼내시고 부품을 다 장착해 주시면 MP43 메가트론 KO 제품의 완성이 됩니다 일단 제품을 처음 딱 봤을 때는 이 도색을 따라해줬네 이 몰드들을 따라해줬구나 와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 좀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딱 이제 제품을 만졌을 때 아 그 KO 제품만의 그 뭔가 텁텁함? 그런 게 있어요 조금 막 손이 건조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아무튼 그런 재질 느낌의 플라스틱이에요 이제 만약에 정품은 조금 코팅이 돼서 매끈매끈한 기분이었다면 이 KO 제품은 조금 투박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코팅이 덜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좀 광도 좀 덜 나요 조금 더 매트해진 느낌이 조금 더 나는 메가트로입니다 그런 거 말고는 거의 색감이나 이런 몰드들 이거 뭐 몰드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공룡 피부 같은 느낌은 정말 흡사하게 잘 따라해줬습니다 뭐 이렇게 얼굴 같은 경우에도 이 프레드콘 마크 가운데 박혀있는 것만 아니면 얼굴도 많이 흡사하게는 내줬어요 대신에 이렇게 불을 펴주면 아 물론 건전지는 안 들어있어요 건전지는 LR44 두 개, LR44 두 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제 라이트가 작동이 됩니다 이렇게 라이트를 작동했을 때 딱 느낀 점이 눈알이 커졌어요 예전에 정품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얄쌍하고 좀 마초 같은 느낌이 나는 눈알이었으면 이 KO 메가트론은 조금 더 눈알이 넓어져서 좀 멍청해 보이는 그런 눈알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허리 가동이 정품 메가트론은 되게 스무스하게 휙휙 돌아갔는데 KO 메가트론은 되게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고관절 부위나 이런 어깨 관절들도 조금 더 빡빡해졌고요 이런 고관절 움직이는 게 되게 빡빡해서 좋기는 좋은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너무 빡빡해서 좀 조잡한 느낌 라챗이 조금 달아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의 그런 빡빡한 라챗 관절입니다 가동률은 뭐 똑같겠죠 정품이랑 아무래도 정품 메가트론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주고 나온 것 같아요 이런 고관절 스커트 부분 이게 정품 메가트론에서 박살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 준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정품 메가트론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품 MP43 메가트론과의 비교입니다 일단 이 제품이 나오기 전에 그냥 목업사진 이런 돌아다니는 유출사진만 봤을 때는 이 공룡 얼굴 사이즈가 정품보다 이 KO 제품이 조금 더 크고 꼬리가 더 짧고 라고 알고 있었어요 목업이 좀 그런 식으로 공개가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언뜻 보이시겠지만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뭐 그냥 언뜻 봤을 때 사이즈가 동일해요 제가 뭐 이거를 실측을 해보는 게 아니라서 다만 이 KO 메가트론 제품은 뭐가 걸렸는지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정품 메가트론은 이렇게 빨간 눈알을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여기 불, 라이트 기믹 이런 건 안 들어오는데 이제 KO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젤리 눈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눈알 굴러가는 거 동일하고요 어 이제 음성 기믹이 나올 때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투강시켜 주려고 이런 좀 투명한 젤리 눈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LR44 두 개 넣어 놓고요 이제 뭐 전원 온 시켜 주신 다음에 중국어와요 아 좀 별로 듣기 좋아하는 그런 언어는 아닌데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눈에 불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없어도 돼요 저는 저런 빨간 눈알이 더 멋있어서 이게 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평상시에 너무 투명한 그냥 눈알이라서 조금 어색해 보여요 저 빨간 눈알만 보다가 아무튼 이렇게 중국어가 계속 나옵니다 중국어가 아 몸매 이쁘고 얼굴 이쁘고 스킬까지 좋은 분을 봐도 바로 죽어버린다는 그 중국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아 저희가 바로 듣고 싶어 하던 그 미국판 음성이 나와요 어 예슨 하고 어 어 어 태국 어 어 이 음성이 듣고 싶어서 솔직히 구매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말고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 좀 별론 것 같아요. 물론 가성비로 따지면 이만한 제품이 없죠. 지금 정품 메가트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만원 중후반 정도 초반 정도 형성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제 메가트론이 너무 부담되시는 분들은 한 10만원 10만원 안팎으로 사실 수 있으시긴 해요. 근데 그만한 값어치는 하지만 정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음성기밍만 빼가지고 삽입하실 게 아니면 딱히 필요 없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만졌을 때 그 텁텁함 그리고 이런 젤리 눈알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이 등판 같은 데 보시면은 정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가운데 조인트가 있어서 이렇게 딱 모양을 잡아 주실 수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여기 가품 메가트론은 왜 조인트 하나를 날려 먹었는지 이렇게 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원래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짝 대각선으로 접히면서 이렇게 더 모여져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안 움직입니다. 뻑뻑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움직여요. 아예 설계 자체를 좀 잘못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고정하는 부위도 없고 안으로 더 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좀 벌어져 보여서 등판, 등짐이 더 있는 기분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개체 차이일 수도 있어요. 제가 부품이 잘못 온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만 빼면은 딱히 단점은 찾을 수가 없어요. 이 MP43 메가트론 자체가 워낙에 잘 나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스커트 파손 우려되시는 분들 20만원 넘는 제품에서 그리고 이렇게 허리 가동성 중요시 하시는 분들 이거 좀 뻑뻑해서 고정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달라진 거는 좀 발톱이 더 누래진 거? 아무래도 짭이다 보니까 발톱이 조금 더 누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히 카메라로는 담지는 못하는데 그리고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 그런 거 말고는 헤드 조형 정품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 없어요. 이 마크만 빼면은 되게 복사를 잘해줬습니다. 요새 중국 기술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정품이고요. 마크 있는 게 이게 가품입니다. 그리고 총 같은 경우에도 거의 그냥 똑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똑같이 잘 내줬습니다. 광선빔 같은 경우에도 정품은 완전 원형이 아닌데 가품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원형이고 조금 더 빛이 바랜 핑크색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버튼을 한 번 누르시면 불이 나옵니다. 이런 기미까지 넣어줬네요. 그리고 칫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품 칫솔이 조금 더 탁한 파란색이에요. 좀 도색이 안 된 것 같은 사출색. 진한 네이비 같은 색상의 칫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거의 쓰시지 않으실 듯한 이런 거 뭐 클리어 파트들 이거 스탠드에 이용하실 수 있는 파트 들어가 있고요. 눈매가 조금 더 날카롭고 멋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커가지고 동글동글 안이 조금 멍청해 보여요. 아무래도 정품을 따라올 수는 없겠죠. 정품 기술력이 확실히 좋으니까 이런 단순 복제 제품은 솔직히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제 G1 시리즈 빼고는 G1은 요새 넘버링이 높은 KO들은 워낙 잘 나와서 너무 가격이 부담되면 이제 G1은 KO를 사는데 일단 이 메가트론은 음성 기믹 하나 보고 한 번 가품을 주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공용 모드일 때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이런 도색 같은 게 좀 달라진 점 조금 더 보라색이 줄어들고 흰색이 많아진 점 이런 것만 빼면은 그냥 MP43 메가트론 그대로 그냥 복제해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도색이 두꺼워져서 그런지 아직 변신이 제가 손에 안 익어서 그런지 조금 덜 뜨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품 MP43 메가트론 공용 모드고요. 이게 이제 MP43 메가트론 KO 제품입니다. 뭐 공용 모드일 때 뭐 자립이 잘 안 된다거나 하는 뭐 그런 점도 없고요. 음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렇게 연보라색 부분들이 조금 더 더 진하게 보여서 조금 더 허해해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부품이 좀 벌어진 거 뭐 이런 거 마감까지 기대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KO 제품치고는. 그래서 뭐 MP43 메가트론이 없는 분들은 진짜 구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 영어 음성 하나만으로도 뭐 비스트워즈 팬들이라면은 충분히 구매할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품이 있으신 분들이 또 구매하시기에는 조금 조금 뭐 추천드리지 않는 제품이에요. 뭐 아무래도 KO 제품이다 보니까 마감이나 도색이나 코팅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좀 그 자잘자잘한 부분들에서의 그런 퀄리티 차이가 아무래도 느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이제 막 가지고 오실 분들한테는 뭐 하나 구매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아예 없으신 분들한테나. 근데 KO 제품치고는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 잘 생각해 보시고 구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거의 차이점도 없고요. 이제 정품이 없으신 분들은 거의 비교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잘 나와줬고 영어 음성 기믹도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구매를 꺼려 하셨던 분들은 이 제품으로 구매를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MP43 메가트론 KO 제품의 비교 영상이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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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